마지막 콜플레이를 하는데요. 피니치 왼쪽 중핀이고요. 자석처럼 빨려 들어옵니다. 오늘 샷 굉장히 좋았는데 찬스를 많이 못살렸잖아요. 정말 좋은 찬스입니다. 아주 멋진 기회 만들어낸 김지연 선수였고요. 박형경 선수의 8번호 버디 시도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경사고요.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기 같다는 표정이네요. 이다연 선수 오늘 두 탈을 잃고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초반에 바람이 불 때 조금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예. 예.